지금부터 언더웨어 심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조 후보자분들 입장해 주십시오 상가 번호 1번 김성훈 상가 번호 2번 김태현 상가 번호 3번 석복근 상가 번호 4번 원찬형 상가 번호 4번 원찬형 상가 번호 5번 강홍선 상가 번호 5번 강홍선 상가 번호 5번 강홍선 상가 번호 6번 이주원 상가 번호 6번 이주원 상가 번호 7번 전형식 상가 번호 5번 강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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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는 2번 정혜원 참고하는 10번 조성현 참고하는 12번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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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보도 18번 이지훈 상가 번호 19번 나재호 상가 번호 20번 김혜성 상가 번호 21번 박인형 상가 번호 22번 황준성 상가 번호 22번 황준성 상가 번호 23번 김민성 상가 번호 23번 김민성 상가 번호 24번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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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강상풍 3번 강상풍 26번 여창권 참가구도 27번 강린보 참가구도 28번 장태현 참가구도 29번 김상욱 참가구 30번 이종현 참가구 31번 조규범 참가구 31번 조규범 참가구 31번 조규범 참가구 32번 김성환 참가구 32번 김성환 참가구 32번 김성환 참가구 33번 권기하 참가구 33번 권기하 참가구 34번 고준형 참가구 35번 정찬양 참가구 35번 정찬양 참가구 36번 이동진 참가구 36번 이동진 참가구들 참가구들 touren 참가구들 참가 입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